오늘의 유튜브 구독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웰컴 마이프렌드 안녕하세요 지혜동입니다 저희가 오늘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스테이크를 대왕 스테이크, 괴물 스테이크를 저희가 먹을 건데 1.5kg짜리를 이거를 20분 안에 먹으면 무려 공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기존에 했던 분들이 야식님이랑 연단님이 했는데 연단님이랑 야식님 채널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을 해서 가게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저희가 이제 가게에 들어갔는데 1.15kg짜리를 저희가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1.5kg면 남성 기준 400g이 정량이니까 3,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당 한 2인분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큰 도전이죠 태그맨치식으로 제가 먹다가 힘들면 이번엔 소스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근데 내가 먼저 네가 먼저 먹을 수 있는데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 어? 진짜?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어 5,500kg 그냥 가면 돼? 넌 안 먹어도 안 먹어 좀 콜라 마실게요 어? 그래? 네, 그러면 되니까 오, 얘 다 먹어야 해 스토프 스토프 근데 진짜 부드러운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요 음 야, 먹겠는데? 맛있다 고기 같은 거는 그냥 고기만 먹으면 잘 먹거든요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요 입에 넣어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넣어 썰어 먹으면서 썰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썰어요 저는 지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그냥 느긋하게 먹으면 시간이 없어 아, 근데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먹는 모습이 없는데? 되게 느긋하게 식사하는 거 같은데? 나는 빠르고 있는 거 싫어해서 그럼 도전을 왜 하세요? 그럴 거면 식사를 하라고 하지 도전을 왜 하냐고 도전을 왜 하냐고 네, 현재 지금 5분 30초 지나고 한 덩이를 클리어하려 하는데 배불러 보이는 비정이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제발 왜 이렇게 먹어? 자 나머지 한 덩이 아, 안 돼?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여자친구랑 먹는 느낌으로 뭐가요? 자기야 아 어우, 발견해 아 여자친구랑 이제 스테크 썬다는 느낌으로 오늘 벌써 자기야? 지금 좀 살짝 스트레스 받는 거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근데 제원님 여자친구분 참 비리도 좋고 아, 예 아 시간 10분 50초 남았습니다 야, 이 정도 스피드면 무조건 실패하겠는데? 어 오 오 오 하하 음 점점 씹는 속도가 엄마 꼭꼭 씹어 먹으래요 엄마가 잘 되니까 착한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우리 여기 나가면서 한 당시에 먹어볼까요? 아니 20분 안에 얘랑 한 다리 내가 2분만 내보려고 했어? 2분만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이 시끼 못 먹으면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고대하고 고대하던 끓어가지고 와 뭐라고 어느정도는 2분은 너무 짧고 네 5분 만에 먹으면 내가 인정 5분 만에 먹으면 인정 5분 만에 먹으면 내가 네 여자친구랑 스테이크 무료 시집권 사는 중 5분 지내세요 5분이면 여유롭게 먹지 5분이면 소스는 뿌려먹을 수 있잖아 10분 만에 못 먹겠는데? 야 못 먹겠는데? 뭐야 너 500g도 못 먹어? 야 너 되게 잘 먹는구나 오 한잔 오 재미나 아니 근데 지금 부금이 지금 여기서 트는 부금이 다 수 있어 할 수 있어 치연아 다 수 있어 치연군 치연군 사장님 부금 쓸 수 있어? 드넓은 초원이에서 달리고 있는 소를 생각해 고개 먹으면 될까? 오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아 아쉽게 아쉽게 한 덩이를 남겨두고 아 아 끝났네요 근데 진짜 정연이가 대단하긴 하다 양 진짜 많아 야 근데 나도 이거 두 사람을 어떻게 먹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뭐야 뭐야 한더기 뭐야 남기고 포기했어? 아니 먹을 건데 남기고 포기했어? 뜨끗하게 먹을려고요 여자친구랑 뷔페에서 먹듯이 자기야 아 제목 오 오! 뭐야? 갑자기 눈싸움? 재민이 영어 먹는 분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5kg 20분 만에 먹기를 도전을 했는데 저는 이제 5분 정도를 남겨두고 한 덩이를 남겨뒀습니다 저도 한 15분에 이제 한 덩이 자 오늘도 무조건 없는 방송 봐주신 분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짜잔 재민아 이거 비게 싸가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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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 난 난 난